이번엔 스포츠 쇼핑! 월스트로, 월스트로, 월스트로... 월스트로 쇼핑을 도와줍니다. 퀴즈는 중에서 기종을 쏘는게 좋습니다. 결론은 그 중에서 다가오는게 좋습니다. 일단은,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공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전장으로 1-2-2-2-1 이 거점은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에이 거점이 점령됐군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전해들 껄세. 아, 이 거점은 유력화시켰고 불꽃이 살아났네. 늑대들을 사령토로 보내게. 이 거점은 유력화시켰고 불꽃이 살아났네. 반격을 가방, 이 거점은 유력화시켰고 불꽃이간다. 안 우인다. 여기, 대들이 자리에 있는 거점에서 사령대가 있었네요. 제2가 사킬 수 있는 거점에서 사령대가ова. 이 도움이 나의 위험이 없었지만, 그 전체는 모두 다른 경향력이 없었습니다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에이 거점이 점령됐군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C 거점이 점령됐군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었네. 어깨 설치니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꼬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이 거점이 점령됐소. 아깐 저건 États owned. 안살렛이 던 victim. 그으로 인정돼. 아깐 저건 점령할까? Where's those got balls? 이 거점이 점령했군. C 거점이 점령됐군. 이 거점을 함락시켰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밀어붙이는 거야. A 거점이 점령됐군. 3분 남았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A 거점을 함락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제기. 전사는 자네에게 기울었어. 끝을 내주게. 블루벤티을 ends. 제기. 스태 KäullP 마침벳 토토. 블루벤티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